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헌도를 보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를 보나 누가 보더라도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은 바로 이승윤 현재의 서울중앙지검장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방탄검사라는 그런 오명을 덮어서면서도 이승윤 지검장이 그동안 열심히 해왔다는데 이견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열심이라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문정부 관계자들이 입장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판세가 영 심상치 않습니다. 4월 14일자 조선일보 취재에 따르면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 차관 불법 출금 사건과 관련해서 직권남용 혐의로 그러니까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했다는 그런 혐의를 갖고 이승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아주 거론되어 온 이승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만일 기소가 되면 현재 총장 인선 구도에서 적지 않은 그런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검찰총장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동안에 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로 보면 충분히 가능성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 대상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하는 것은 그만큼 큰 정치적 리스크를 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좀 낮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중론입니다. 이승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불구속 기소권은 두 가지 정보에서 지금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검찰청이 사건 수사팀인 수원지검 형사 3부 부장검사 이정섭의 의견대로 이승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 기소 결론을 낼 것이란 정보입니다. 다른 또 한 가지 정보는 고위공직자 비위 사건을 지비하는 반부패강력부 부장검사 신성식도 이승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기소는 현재 상황으로 보면 현재 혐의로 보면 불가피하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다는 그런 정보입니다. 이 두 가지 정보에 미루어 보면 아마도 검찰이 이승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할 것이라는 부분들이 거의 확실시됩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장인 이승윤 씨가 차기 총장 후보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곧 개최될 것으로 보면 법무부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후보 추천 절차가 끝난 직후에 이승윤 지검장을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인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런 오해를 피하기 위한 그런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과연 이승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총장 후보 가운데 하나로 추천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런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그런 비난 의견도 있겠지만 기소 대상자를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하는 것이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들에게는 썩 내키지 않는 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은 의외로 단순한 사건입니다. 이승윤 서울중앙지검장은 2019년 6월 달에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학의 불법 출국 혐의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이규원 검사를 수사하려고 시도하자 그 당시에 이승윤 지검장이 외압을 행사했습니다. 바로 수사 중단 압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직권남용제에 해당합니다. 한편 2019년 3월 23일 새벽에 발생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금은 진두지휘한 사람이 바로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입니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입니다. 당시는 선임 행정관이었습니다.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사실상 총지휘한 것으로 현재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그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은 일체 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언론의 취재에 따르면 이광철 비서관은 수원지검 수사팀이 허위공문서라고 결론을 내린 긴급출국검지 요청서, 긴급출국검지 성인 요청서 등 두 건의 위조된 출금서류를 휴대전화를 통해서 실신안으로 대검과거사진상조사단의 이규원 검사로부터 전달받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규원 검사는 당시 대검과거사진상조사위에 속해 있으면서 이광철 비서관과 긴밀히 연락을 취하면서 허위출금서류를 작성해서 출입국 당국에게 보낸 것으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현재 수원지검은 이광철 비서관을 직권남용의 피위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광철 비서관이나 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나 두 사람 모두 문재인 정권의 안위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온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 헌신적으로 일해온 인물 두 명이 모두 다 이번 사건에 연루됐기 때문에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이 두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차기 검찰총장 레이스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낙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보면 강행할 가능성이 아주 없지도 않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무리수를 참 많이 두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도 참 많이 먹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부분에서는 외부인들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내면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추측하건대는 검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으로서 검찰총장직에 대한 그런 욕심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검찰총장직을 위해서 그만큼 정권의 충성함으로써 또 충성하는 과정에서 세상 사람들이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무리수를 두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뜻하지 않는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때문에 그것도 또 직권남용 혐의 때문에 바로 목전에 둔 검찰총장직에서 탈락한다면 본인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문 대통령이 차한 상황이 4월 7일 보궐선거 대패 이후에 그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여론에 그런 빗발치는 반대도 불구하고 후배이자 또 아주 충성을 바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차기 검찰총장직에 임명할 것인가 이 부분은 우리가 두고 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